아버지가요 내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제자인데 그죠? 이 제자를 갖다 함부로 사회에 안 보내거든요. 내공을 켜가지고 사회 정렬할 수 있도록 정확히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대표자리 만드는 거라 대표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. 그럼 이 사회 대표들이 지금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명무가 이념을 가지고 지금 사회 활동을 하는지 정확하게 내가 알았잖아요.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사회 대표라. 무슨 대표? 모순을 딱 가지고 있는 사회 대표라니까요.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. 그러려고 지금 알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죠? 지금 하는 건 전부 다 워밍업이에요. 지금 한 데서 내가 경비를 엄청나게 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건데 나중에 내가 대표가 될 거니까 대표가 됐을 때 네가 바르게 진량을 채워가지고 이 사회를 바르게 네가 운영을 하고 접근을 해야 한다고 아버지 정확하게 지금 실력을 키워주는 거지. 그러니까 지금 많은 환경들을 지금 보여주죠. 사회 모순들을 막 보여주거든. 그런데 탓하면 저 상대를 불평하면 내 에너지로 안 바뀌고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화다드리면요. 내가 에너지가 차는 거야. 이해 돼요?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. 이해 됐죠? 사회는 전부 다 그래요. 제가 옮길 때마다 계속 멘토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옮길 때마다 그런 모순, 각각의 다른 모순을 가진 문장들이 제 눈에 계속 보여진다는 건 지금도 이 자리에서도 알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저한테 보여주는 거죠. 어떤 대표가 되라는 거를 그렇죠. 그러면서 내가 이념이 딱 서는 거거든요. 내가 사회 대표가 됐을 때는 내 밑에 사람을 활용해서 내가 노동자를 부려먹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진짜 인재 양성을 내쉬게 되겠다. 대표로 했으니까 사회에 도움되는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내가 대표로서 가게를 열었을 때 내한테 뭐가 온 거예요? 사회 학생들이 온 거예요. 이 학생들이 왔을 때 전부 다 내 인생을 갖춰가지고 사회에 어떻게 필요한 사람을 전부 다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사회 대표들이거든요. 공부하는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. 전부 다. 나도 대표 공부를 하고 대표 밑에서 또 대표 이 사회를 병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알바생들이 많이 오잖아요. 그렇죠? 그럼 이 사람들 전부 다 내가 전부 다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전부 다 내가 좀 변인시켜주는 거지. 그게 바로 대표의 역할이에요. 그러면 이 가게는요. 하나님이 스스로 다 이렇게 2년 다 보내요. 잘 될 겸 돼 있어. 근데 전부 다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다 나왔기 때문에 아니라 해도 원장님한테 물어보세요. 당신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나왔지? 이러면 뭐라 그래요? 너무 정보를 질렀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다 있는 일을 할 건데 그들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 거죠. 이 사회의 인재를 양성하고 참 멋있잖아요. 말이에요. 네가 인재를 양성하면 네가 인재가 돼야 되는데 네가 인재가 아닌데 어떻게 인재를 양성하노? 내가 사회 멘토가 돼야지만 사회 대표가 돼야지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거지 내 진량을 안 갖춘 사람이 내가 인재를 양성한다. 그럼 비쪽은 개살구예요. 말을 멋지게 하는 거라. 그럼 앞으로 사회 대표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. 학원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? 아카데미 하는 사람들. 난 인재를 양성해서 내가 대표한다거든. 개뿔. 학생이 오늘 돈으로 오잖아요. 학원 다시 받지 않아요? 어떻게 하면 저거 빼물까? 저거 그냥 마치면 안 되는데 하나 더 시키고 자꾸 뭘 더 시켜가지고 저거 돈 빼물라고 생각하면 하는 건지 무슨 인재를 양성해요. 그리고 많은 사람도 그렇게 밖에 표말도 그렇게 안 붙여놨던 거 아니에요. 글자도 이 사회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대표 커리어 딱딱 지어가지고 거기 서 오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야. 지금 이 시대는 전부 다 눈뜨고 고백하는 시대예요. 뺏고 뺏기는 시대거든요. 내가 못 나면 상대한테 뺏기게 돼 있어요. 그럼 누구한테 말도 못 해. 왜? 내가 약해서 뺏기 있기 때문에. 지금은 뺏고 뺏기는 시대여가지고 내가 안 뺏기려면 내 진량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. 진량을 좋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안 뺏기지.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일 많은 게 사기꾼하고 사기당하는 사람이에요. 내 진량을 갖춰있으면 절대 사기 안 나가거든요. 사기꾼이 바글바글해. 전부 다 사기꾼을 하는데 일꾼이 들이거든. 이 사회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. 명찰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. 그 안에 난 내 공부를 하는 거고 내가 남이 될 사람이 아니거든요. 내가 지금 교육을 받은 지가 몇 년인데 내가 그 대표 밑에서 가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 못해요. 지금 잠시 알바하시고 어디 가서 몇 거는 내가 며칠은 할 수 있어도 남 밑에 가서 일은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. 뇌의 진량이 그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. 그러면 내 걸 해야 되는데 내 도량을 열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 도량을 열었을 때 자인이 잠깐 인연 다 보내주죠. 그때는 내가 사람을 처리할 수 있는 그 힘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. 그래서 공부가 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. 왜? 요즘 사기꾼들의 진량이 엄청 좋거든요. 남을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것은 사기당한 사람보다 진량이 한 단계 이외에 있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이 몇 단계 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. 큰 사기꾼들은. 큰 사람을 사기쳐야 되니까 그 사람 위에 있어야 되거든. 그래서 내가 이 사이에서 사기를 안 당하려면 그 사기꾼을 뛰어넘는 내가 인성교육을 내가 바쳐야 된다는 거죠. 내 진량이 좋으면 절대 흔들 수가 없어. 그런 사람조차도 자인 인연으로 안 보내요. 왜? 보내봐야 저 사람한테는 잽도 안 되니까. 진량 좋은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을 안 보내요. 그러니까 진량을 채우라고 자꾸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내가 많이 착하거든. 착한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이 딱 참 그죠? 착하면 저 사람을 참 착해서 이쁘게 보고 바르게 이끌어줘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내가 활용해서 내가 등청을 먹지 이 생각만 하는 거라. 그러니까 뭐라 그래? 투기하라잖아요. 투기거든요. 투자 아니고. 멘토한테 커피 한 잔 사주는 거는 투자예요. 열배는 가져가. 그런데 그런 대표한테는 사기꾼들이기 때문에 투기, 투자가 아니잖아요. 뭐 하는 거예요? 나한테 투기 좀 하라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대표가 사회,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빼먹을 수가 아니죠. 다 빼먹고 나면 내보내고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사회 전체가 다 그래요. 누구든지 딱 들어오면 어? 저거 괜찮네. 저거 활용해 먹어야지. 이런 사람만 있어요. 남을 위해 산다. 한 사람도 없어. 내가 뭐라고 하냐면 인류에 없다. 이 지구촌에 남을 위해서 내릴 불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. 그런데 참 자연을 어떻게 만드느냐면요.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잖아요. 그럼 이 사람이 빛나요.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살잖아요. 그럼 이 사회가 빛나요. 내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잖아요. 그럼 대한민국을 빛나요. 내가 인류를 위해서 살면요. 인류가 전부 다 빛나요. 그럼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빛나는데 내를 위해 살면 어떻게 되느냐. 나는 고립되고 외톨이가 돼요. 내 주위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. 결국에는 없어요. 그 대표가 지금 내 주위에 사람이 있는 것 같죠. 그러면 내를 위해 살면 나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. 정확하게 고립되죠. 내 주위에 한 사람도 없다. 인재 양성은 크냐. 너를 따라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. 근데 내가 가게를 하나 열어가지고 내한테 오는 인연들이 있어 내가 살면요. 이 사람들 전부 다 빛나게 살 것 같잖아. 그럼 이 사람들이 빛나게 살면 빛나게 사는 사람이 내를 가만히 냅둘까요. 나도 같이 빛나요. 근데 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. 내가 빛나게 만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나는 고립되고 외톨이로 살다가 죽어야 돼요. 그래서 지금 50대에 지천명이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때 참 잘 나갔는데 나중에 50대 지나가니까 내 주위에 친구 있어 없어요. 없어요. 40대까지만 해도 그나마 좀 있었어. 근데 50대에 지천명을 딱 맞이하니까 내 주위에 사람이 없네. 사람이 있으면 절대 외롭지 않죠. 내를 위해서 살았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도 산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빛나게 만들지 못해서 나도 빛나지를 못한다. 그래서 정확하게 고립돼가지고 나중에 혼자 외톨이가 되리며 그 공부를 지금 시키는 거예요. 우리 관음도 봤잖아요. 저를 보살, 보리하면 관음이 내를 위해서 하는 게 관음이에요. 내가 남을 위해서 살면요. 남이 나한테 와가지고 받들어 모셔요. 받들어 모시기 때문에 모아대에 보리하면서 그 관음상 앞에서 어떤 사람이 엉덩이 쳐들고 그렇게 공경을 피하잖아요. 하, 나는 관음을 갖다 이렇게 내가 높이 받들어서 공경합니다. 라고 지금 보여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관음이 내를 위해 살지 않고 이 남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 살면요. 모든 백성들이 나를 전부 다 어떻게 돼? 다 무릎 꿇고 전부 다 받들어 모신다고 그 장면을 지금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는 거야. 그런데 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내가 빛난다? 그런 법은 없어요. 그런데 우리는 그 장면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연구하면 그 말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. 네가 이 사회와 이 국민들 위해서 살고 있으면 정확하게 이 백성들이 너를 갖다 저렇게 무릎 꿇고 전부 다 받들어 공경한다. 라고 보여주는 거죠. 그런데 사람들 전부 다 내가 내를 위해 살라고 그래요. 아직도. 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 사람도 법을 갖추고 있는 사람도 아직도 내를 위해 살라고 그래요. 나는 내를 위해 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왜? 내를 위해 살면 결국엔 어떻게 돼? 나는 어떻게 돼? 고립되고 외토력이 될 거니까. 내 주위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. 멘토주의에는 왜 사람이 좀 있고 막 사람이 올까요? 그렇죠? 내를 위해 살지 않거든요. 내 앞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빛나게 만든 만큼 이 사람도 어떻게 나를 갖다가 빛나게 조각하게 만들어주죠. 자아는 이렇게 생생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